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물꼬를 트기 위해 경기도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가 지난 25일 폐해식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과 북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개국이 참가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남북 선수단과 현지 교민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남북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남북 배구대결은 남자분은 북한, 여자분은 한국이 각각 승리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